아 언제까지 숨어서 살아야 돼 내가 지킬 거예요 무슨 소리야? 밖에서 애들이 장난친 거랍니다 아 아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는 그 막내구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어 그래 안녕하세요 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왜? 어? 너 폭풍물이 탈 수 있는 물이니까 확인해봐야겠어 네가 먼저 먹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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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팍팍 막 와구와구! 어? 와구와구 먹어야지! 어? 뭐야? 뭐 어? 뭐? 뭐 어쩌라고! 어쩌라! 자, 이렇게 막 와악 먹어야지! 어? 팍팍 먹어야지! 이래 팍팍 할 거 아냐! 팍팍! 그렇지! 막 어? 그렇지! 팍팍 먹어야지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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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먹어야지! 팍! 팍 먹어야지! 하아! 야! 먹어야지! 하아! 아! 뭐야! 뭐 이렇게! 뭐 이렇게 팍팍 먹어도 이뻐! 야! 안 되겠어! 안 되겠어! 어? 너 얼굴 보면 짜증 나니까! 너 그리고! 너 무슨 일한 애가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있어! 너! 너! 그 긴 머리 나 맘에 안 들어! 너 안 되겠어! 어? 어? 뭐! 어? 뭐! 어떻게 하라고 뭐!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! 어? 안 되겠어! 어디서 오쟁이들이 왔어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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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어? 아니 이게 지금! 그렇지! 어? 이렇게 써야지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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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! 아! 진짜! 어? 케이트! 알았다! 무슨 일이지? 지금 괴한들이 습격한다는 정보를 접수했다! 출입구는 우리가 막을 테니! 아가씨를 부탁한다! 하아! 나 좀 지켜줘! 나! 나 살고 싶어! 나 살고 싶어! 자! 방탄 조끼 입으세요! 어! 어! 그래! 방탄 조끼입니다!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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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! 이거 방탄 조끼 맞아? 이거 누가 봐도 패딩 조끼 같은데! 어! 자꾸 입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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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달아 오지 못해! 난 내 임무를 할 뿐이야! 아하씨를! 아하씨를 내라! 아하씨를 내라! 아하씨를 내라! 팔렸어! 씨! 어서! 아니면 쏜다! 쏜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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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다행이야! 아가씨가 많은, 많은 일을 해냈어요! 하지마! 차라리 죽여줘! 아, 안되겠어! 이쁜것 들은, 이쁜것들 가만 안 되면 안돼! 널 일로와봐! 아니야 아니야! pregnantea! 너 왜 이러봐! tragically! 너 일로와! 악! 하악! 하아악! 하 développysz 공광입니다! 하아악! 이 마음이에요! wichtiger 만 specialize! 햇ié는 Poor guy 예 första identify as a gazelle 햇 gez 마! 햇cych관아 야 query! 저랑 그러지 말고 영화 한 편만 같이 봐요. 지채봉! 죽여! 빨리 죽여! 저랑 영화 좀 같이 봐요. 뭐 하는 거야 스파이라니까! 저랑 영화 보러 가요. 너 미쳤어! 미쳤어! 저랑 영화 보러 가요. 빨리 죽이라고! 빨리 죽이라고! 그 소리로 외쳐봐 세상 다 나뿐인 목소리로 아아...